자 우리 마태복음 4장 우리 18절로 22절까지 말씀 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라가 바다를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깊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기초 메시지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해요 일단 지난 메시지들을 약간이나마 조금 리핏 반복 한번 할게요 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사실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 뭘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확실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여기에 대해서 저 확신이 없은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왜 없냐면 그걸 개인의 기준에 맞추어서 자꾸 믿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결국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요 성경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니까 인간의 지혜의 지식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면 무엇을 바로 알아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하나를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잘 알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게 영적 문제의 배경이 되는 사단 사단의 속임에 의해서 잘못 이 땅에 찾아온 죄 그걸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모든 사람에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결국은 뭐 하자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육은 구원에 있어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 얻도록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알리기를 원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종교식으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막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뭐 착한 되는 줄 알아요 열심히 막 그 종교생활 기도하고 빌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지금 많은 이 답이 어디 있냐 현장에 가보면 이게 확인이 돼요 결국은 이 현장은 지금 가장 필요한 구원의 복된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현장에 누가 갈 거예요 문제는 여기예요 현장에 누군가 가야 되잖아요 이 가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그래요 오늘은 바로 이 사역자, 그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부분을 잠깐 나누려고 해요 제자 또는 다른 말로 말씀을 하는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해요 지금 제게 쑥 써놓은 이야기들을 사실은 여러분 낯설게 이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늘 퀘스천이었어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는 퀘스천을 항상 갖고 있었고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게 늘 흔들렸던 게 뭐냐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이 구원의 복음이 현장에 전달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사실은 알려주는 기초 훈련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역자, 이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라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사역자의 자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사역자의 자격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에 대한 이해 전도를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특별한 사람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 전도는 은사야 라는 말을 썼었어요 교회는 여러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은사고 봉사하는 것도 은사고 기도도 은사고 그리고 전도도 은사야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 그렇게 전도를 은사론 쪽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를 그렇게 오해했어요 다시 말하면 전도의 오해는 바로 뭐냐면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와요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은사에 중심이 익어야 돼요 모든 목적이 전도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돼요 결국 목사도 전도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탈렌트도 결국 왜 주셨을까 전도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돼요 모든 아픔도 슬픔도 과거 현재 미래 전부 포커스가 뭐냐면 전도에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전할 제자부터 찾으셨어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결국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사람을 낚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오래 하셨어요 예수님 모든 걸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28장 16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결국은 전도자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보면 온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도와 연결된 단어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전도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역자 곧 제자는 뭘 바로 이해해야 되냐면 아 하나님의 주 사역이 전도구나 를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마지막 끝에 언제 오시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이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할 수 없어요 결국 전도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결론과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전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갈급한 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충성된 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복음을 전할 사명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도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모든 민족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가면 돼요 가라니까요 가서 이거를 뭐 해라?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을 안 하면 이 말씀 운동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이게 훈련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 받은 거를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론이 실제로 확인이 돼야 돼요 그냥 이거를 훈련으로만 받으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의 뭐냐면 스탠다드예요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이 성경이 그렇다면 가서 뭐죠? 현장에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약자는 뭐 해야 돼요? 그렇다면 기도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은 이런데 그것이 나에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잘못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자기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기도만 해요 결국은 나 중심의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의 기도는 뭘로 되어 있냐면 언약을 먼저 붙잡으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구하기 전에 먼저 언약부터 잡으세요 구원 받은 사람이 잡을 언약은 전도해요 그러면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응답받고 싶으려면 전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지 말고 전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기도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전도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기 위한 걸로 생각하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때부터 응답이 되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거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구원과 주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면 그러니까 구원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말씀 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임했어요 그러면서 내게 부르치지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큰 비밀을 알려주겠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고 말씀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임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응답받으려면 일단은 기도부터 하시는 게 아니라 언약의 그리스도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확신이 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보여요 성경에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최고 좋은 방법이 뭐냐 그게 기도예요 이거를 꼭 체험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성경에 또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택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택한 이유는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뭘까요 그게 생명에 대한 열매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을 열매맺게 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시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요 확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 포함해서 이웃들 많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뭐라고요 전도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전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 전도 대단계를 두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응답이 열매로 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이전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결국은 기도는 바로 뭐냐면요 믿으면 돼요 믿고 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반드시 응답이 열매로 옵니다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일단은 아 올바른 전도 이해 전도와 함께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하는 사람에게 오는 따르는 사역자에게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말씀이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임한 말씀이 딴 곳에서 응답이 돼요 그 응답을 여러분 꼭 확인해 보셔요 그거에 아주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입니다 이게 이 방법이 성경적 전도 방법이에요 많은 전도 방법이 있어요 근데 성경적 전도 방법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가르쳐준 전도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순서 그대로 밟아서 한번 현장에서 전도 응답 받아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권세예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성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바로 누굴까요? 믿는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요원이라고 그래요 요원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도들을 부른 사람들을 말해요 이 요원들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말로 좀 쉬운 말로 기존 신자를 말해요 믿는 여러분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열두 사도만 불렀어요? 여러분은 누가 불렀어요? 여러분을 누가 불렀어요? 목사님이 불렀어요? 아니면 권사님, 장로님 불렀어요? 누가 불렀어요? 누가 불렀어요? 여러분 혼자 왔어요? 여러분이 오고 싶다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모르세요? 요원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주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렀다니까요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제자 되고 싶지 않아요 구원받고 싶지 않아요 난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내리꼬 날 놔두세요 나 혼자 내버려 두세요 그게 막 혼자 가는 거야 그게 우리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아이스 캐슬 만들어질 것 같죠? 뭐 겨울 왕국 세워질 것 같죠? 여러분 쫄딱 망합니다 가기 전에 얼어 죽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나버려 두세요 하니까 주님이 날 내버려 두질 않았어 그래 가기 전에 문제를 주셨어 사건, 사고를 주셨어 질병을 주셨어 사고, 교통사고를 주셨어 안되면 내가 암을 주셨어 집안에 막 이상한 애를 주셨어 갑자기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문제를 주셨어 손발 손다리 다 들어버렸어 나중에 알고 봤어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싸인이었구나 그리고 또 하나 또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그리고 뒤늦게 깨달아요 그 사람이 먼저 여러분이에요 문제는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받는 거야 전도의 시작은 바로 여러분이 바로 전도와 기도를 바로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두 번째 너희는 가서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가라고 돼 있어요 근데 왜 안 가요 가면 되는데 가서 확인해 보라니까 가 어디로 가요 그게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현장이 어디예요 현장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모든 곳은 다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가정 직장 삶의 현장이 다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전부 현장이라니까 내가 왜 그 직장에 가야 돼 내가 왜 그 병원에 가야 돼 내가 왜 그 학교에 가야 돼 그곳에서 제자를 만나게 하시려고 제자를 사마하라고 돼 있어요 그 속에 누가 있다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현장에서만 확인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른 언약을 붙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일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곳에 열심히 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 딴 곳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바른 복음 바른 사명을 심을 때 완전히 사람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돈보다 세상적인 것보다 진짜 복음 때문에 살고파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두 곳에서 확인했어요 첫째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그곳에 바울이나 사도들이 가는 곳에 이미 누가 있었어요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른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자를 기다리고 바른 복음과 사명을 전해주는 전도자를 통해서 눈과 인생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가득 차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고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되어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말은 교회화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언약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하면 이 비밀을 계속 말하는 곳이 그게 교회예요 그걸 이름하여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로컬 철치라는 시스템과 파라라고 하는 철치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진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파라적인 차원에서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로컬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사실은 현장을 보여주고 제자를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진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뭐냐 이거 바로 재생산이라고 해요 다시 생산시키는 거예요 다시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명운동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성경적 전도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가장 잘한 제자가 있어요 그게 사도들이 아니에요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이걸 참 잘했어요 2장 1절로 10절 거기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하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디모데 네가 먼저 은혜를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받은 것을 충성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 사역을 진짜 성경적 그대로 했어요 오늘날 전도운동에 사실은 모델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작년부터 우리가 대학 사역 하면서 여러분 지금 훈련받는 내용 중에 가장 먼저 누구부터 살리라고 되어 있어요 개인을 살리라 잖아요 그걸 개인 전도 하라고 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나면 이제 내가 살아난 증거를 알리고 싶은 대상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며 여러분 작은 실천할 때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말씀을 가장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장이 세워지는 거죠 그걸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해요 그러면 다락방이 미션홈으로 미션홈이 지교회로 시스템화 대학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지금 차가한차가 우리가 받아가려고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 전도운동을 새로 시작하자 이 운동이 휴스턴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국 전체에 일어나기를 우린 기도하고 있어요 이 방법 그대로 중남미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이 운동 그대로 전달하기를 우린 기도해요 그걸 준비하면서 지금 이 오후 시간에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는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뭘까요?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문이 열려요 성경에 사도행전을 근거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을 보세요 15개 나라 사람들에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절기가 끝나면 각자의 자기의 홈타운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사람들이 곧 전도의 문이에요 그 사역을 잘 아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이 아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다민족들을 통해서 전도의 장을 만드세요 그리고 이 다민족 제자가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끝나면 자기 고향이나 국가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미션을 하나 딱 줘요 네가 돌아가서 이 복음을 들을 사람 몇 사람을 모아두면 내가 간다 전도에 대한 미션을 줘요 기도하라고 제목을 줘요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그때 목사님이 가세요 가보면 많은 또 다른 제자들을 준비해 놓았어요 그 사람들을 집중 훈련시켜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이거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약속을 하는 거예요 또 준비되면 내가 올게 이렇게 해서 계속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이세요 그런데 계속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여러분의 사역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많은 교회에 잘못된 생각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아마 있어야 돼 목사님은 절대 다른 데 나가만 이런 식의 개교의 주의로 빠져버렸어요 뭘 놓쳤어요 가야 될 파라 현장을 다 놓쳐버린 이런 부분들을 빨리 지금요 우리가 깨뜨려야 돼요 저는 성경에서 봤고 또 현장에서 본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입문만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6장 7절에 보면 심지어는 많은 제자와 제사장들도 그 도에 복종했도록 알기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들이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 부분들도 잘 아는 분이 저 사우스 아메리카에 있어요 러시아에 선교하시던 한 분이 계셔요 러시아에 사회 가시던 이분이 계속 전도를 하는데 문이 열리질 하나요 그래서 많은 수고를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서 길을 하나 딱 찾았어요 계속되는 전도운동을 위해서는 누구를 공격하면 되겠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누구를 살리면 되겠구나 가 보여집니다 그게 바로 목사님들을 살리면 되겠구나 목사님이 살면 성도가 사니까 그래서 이 러시아에서 선교하시던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요 이제는 목사님들을 깨우는 사역을 하세요 러시아 이분은 이분은 정말요 목사님만 만났다 그러면 세계 어디 현장이라도 가요 가서 목사님들을 깨워요 그리고 이분들을 세워요 그러면 이분이 그 교회에 이분을 모셔요 그러면 교회에 이분을 중심으로 또 말씀운동을 일으켜요 또 목사님은 또 다른 목사님을 알아요 그럼 목사님이 또 그걸 요구해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사역보다 교회 밖의 사역이 더 많아요 보면서 이야 참 기가 막힌 방법이다 그 응답을 받는 분을 제가 또 보게 된 거예요 사도행정 10장 1절로 45절에 보면 계속 문이 열려요 이방인 가운데 고넬료의 문이 열리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놨어요 요구하를 경유하게 만들어놨죠 또 갈급하게 만들어놨죠 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또 베드로를 알게 해줘 그래서 요파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죠 초청된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다락방이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말씀으로 듣게 되죠 그곳에 마가다락방이 성령의 역사하시죠 계속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분명히 갈급한 사람 있다니까요 다민족이라고 없다고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안 가서 그리고 가서 안 봐서 그렇지 가면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작정하고 움직이면요 여러분 아마 1년에서 한 번 말까 할지도 몰라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나마 조금 절제하고 있어요 그게 쉽지는 않아요 교회의 배경이 없으면 그걸 못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제가 교회 사역을 사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자비량으로 사역하면 뭐라 하지 않겠죠 그래서 사례를 안 받는 그리고 완전 팔아만 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저를 먹이실까요 입히실까요 굶기실까요 전도자는 굶어 본 적이 없어요 순결은 남을지 몰라도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문은 계속 열리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가능성들을 멀리서 안 봐요 가까이서 보고 있어요 제가 가이오 목사님이 앉아계세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제가 지금 임마누엘 사바즈 전우사님 집으로 가요 그 주변 지역에 많은 난민들이 와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또 임마누엘 전우사를 통해서 연결될 사람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문이 열려요 지난번에 저기 태국의 카렌족의 한 분 목사님을 만났어요 카렌이라고 하는 난민이 지도하시는 한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기회가 되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안 가겠다 그랬어요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 렘넌트들 데리고 가겠다 우리 초등부 렘넌트 청소년 렘넌트들을 직접 카렌족 렘넌트들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직접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선교회문은 가면 열리는데 참 많아요 근데 한 번 시작하면 계속해야 돼요 한 번 하고 일 년 지나도 안 가 그거 하면 안 돼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그곳을 가야 돼요 더 좋은 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더 좋아요 더 좋은 건 매일 만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키가 누구냐 얼마만한 제자가 있느냐가 킵니다 이 사역을 목사 한 사람에게만 맡겨놓으면 안 돼요 모든 성도 모든 사역자들이 다 일어나야 돼 한 사람이 열두 군데를 뛰는 게 나아요 열두 사람이 한 군데씩 뛰는 게 쉬워요 그런 효과적으로 봐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봐도 그렇고 많은 제자들이 한 곳만 뛰어도요 수백 군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한 번 가만히 보세요 자 지금 제가 이 전도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은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하면 말씀 운동을 해야 될 곳은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만 듣고 끝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이 한 군데에서 말씀 운동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집에서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의 가정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모든 전 성도들이 있는 전 지역에서 말씀 운동이라는 거죠 그러면 전 지역에 있는 이것이 전부 뭐가 되냐 시스템이 되겠죠 저는 그가 제가 품고 있는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래서 휴스턴 전역에 말씀 운동의 장이 깔려서 모든 지역의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올 한 해를 바탕으로 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어갈 제2의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말씀 운동이 현장에 성취되기를 주께서 지금도 원하십니다 이 운동할 일꾼과 제자들을 하나님 보내주옵소서 훈련받은 제자들이 현장 속에 파송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휴스턴과 텍사스 미주와 중남미 전세계 현장마다 그리스도 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n the name we pray amen